환영합니다. 아미와 방탄소년단이 벌써 8주년이 되었는데요.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죠, 슈가씨? 바로 BTS 패스타 D-Day 캘린더를 준비했는데요. 6월 1일부터 13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진희씨, 이 소식 들으셨나요? 네, 물론이죠.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일정표를 보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 황금! 황금! 진희야, 그만 그만! 더 이상의 스포는 안 된다고요. 페스타 D-Day 캘린더는 13개의 다양한 굿즈와 5개의 위버스 엠블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혹시 엠블럼 콘텐츠에 대해서 지민씨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! 엠블럼은 페스타 D-Day 캘린더를 구매한 아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으로 지정된 날짜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공개되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캘린더를 통해 아미들과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루하루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정우씨! 네! 아미분들도 즐거운 페스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하루에 하나씩 뜯어보시는 거 아시죠? 우리들만의 약속!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8주년을 축하합니다! 안녕! 보라해!